안경렌즈를 깨끗이 오래 잘 쓰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3가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번째 안경렌즈는 열에 매우 약한 편입니다. 뜨거운 차 안에 두시거나 사우나에서 쓰시는 경우 열기에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나는 안경쓰고 사우나에 안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뜨거운 물이나 열기의 렌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렌즈의 코팅이 상하기 쉽습니다. 두번째 자외선크림이나 헤어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에 약합니다. 안경렌즈를 깨끗하게 닦으실 때는 차가운 물로 먼지를 헹궈내신 후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안경이 더러워져 렌즈를 닦으실 때 귀찮다고 옷이나 마른 천으로 닦으실 경우 옷이나 천에 묻어있는 먼지가 렌즈의 스크래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용 천을 사용하여 안경을 닦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렌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렌즈 자체보다는 코팅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렌즈의 엔타의 스크래치 코팅은 종이보다도 얇은 막입니다. 2년정도 쓰시면 아무리 좋은 렌즈도 코팅에 닳기도 하고 코팅에 균일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강한 렌즈의 코팅이 있습니다만 엔타의 스크래치를 의미하며 스크래치 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렌즈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고칠 방법이 없으므로 특히 고가의 렌즈라면 더욱 조심히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싼 렌즈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마음에도 큰 상처가 생기니 안경을 쓰실 때 좀 더 조심히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우나에서는 안경을 안 쓰신다는 분을 사우나에서 만나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서로 민망해집니다. 비싼 렌즈